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내가 지금 뭘 안녕하세요 인터넷이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자 하여튼 아 이마트라고 그러려고 그랬구나 자 하여튼 안녕하세요 이마트가 아니구요 그것도 괜찮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마트 제대로 만든 매콤한 꼬치 후랑크입니다 자 저는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활어구이 양념으로 맛을 내 그릴에서 구워낸 매콤한 맛의 핫도그 쏘돼지 제품 되겠습니다 자 쏘돼지 가열 제품이구요 260g에 저를 다 먹으신 다음에 몸무게를 제대로 유지하시려면 줄넘기를 1시간 정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정가가 3200원이었는데요 저를 잘 안 찾아가셨는지 1640원에 팔더라구요 자 그래서 담비스님이 저를 사서 주셨네요 자 하나당 2g 당류가 들어있어서요 총 당류는 8g 들어가 있구요 나트륨은 한 80% 라미나나 먹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베스트 육가공 대회 그런 것도 있네 쏘돼지도 전국 대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세지 아가씨 같은 것도 있나? 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구요 하여튼 존쿡살라미 핸부부는 존쿡코파? 뭐가 우승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어디서 제조했나요? 자 제조는 에스프르라는 데서 제조한 제품입니다 자 요거 그냥 드시기보다는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드시는게 좋겠지요 자 이렇게는 먹어봐야지 하나만 꺼내서 나와주시면 이렇게 긴 소돼지 들어가 있구요 하여튼 전화가 와서 이렇게 긴 호랑크 소돼지고요 옆에 먹게 되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핫도그 제품이 들어가 있는 소돼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뭐 대상의 빛나는 제품이라 보니까 맛있을려나? 자 그럼 먹어볼까요? 그냥 그냥도 뭐 적당히 먹을만한 정도? 근데 뭐 좀 도금 느낌이긴 한데 약간 음 뭐라 그럴까요? 조금 그 거친 맛이라 그럴까?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이구요 살짝 매콤한 맛이 올라옵니다 올라온 맛이 올라오는데 하여튼 전자레인지에 데워갖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에 한 3시정도 데워갖고 왔는데요 좀 볶게 데우면 약간 탱글해지는 맛이 좋긴 하죠 자 먹어봅시다 음 뽀주소울까지 아주 계속 나구요 뜨거운 것 때문에 매콤한 맛은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근데 육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구요 살짝 매운 맛이 올라오는 게 또 매운 거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뭐다 싶으면 들기도 할 것 같네요 매운 거 좋아하면 뭐 저거 뭐죠? 고추장 찍어 드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칼집을 좀 내면 좀 기름이 더 빠질 텐데 기름이 이렇게 살짝 살짝 빠지기도 하죠 좀 먹으면 하구요 매콤한 거 살짝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요건 저 캠핑 같은 거 하실 때 그릴에다 구워 먹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거 인터넷에 파시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좀 저가 제품으로도 있는데 뭐 캠핑... 캠핑 같은 데 가면 뭐 맛없는 제품들도 다 맛있더라구요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 하여튼 요런 제품이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계세요 금요일은 아 갔다 아